BMW 코리아는 지난 12일 개최된 제7회 철원 DMZ 국제평화마라톤 대회의 BMW 이노베이션 데이의 일환으로 자사의 전기차인 미니와 하이브리드 차량인 액티브 하이브리 X6를 제공했다. 선두 그룹을 이끄는 선두 차량으로 제공된 BMW 액티브 하이브리드 X6는 이름 그대로 일반 하이브리드가 아닌 역동성을 갖추고 있는 최초의 색, 스포츠 액티버티 쿠프,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특히 이날 마라톤 경기에는 BMW 그룹의 미래 자동차 프로젝트인 프라젝트 아이유의 첫 번째 전기차 미니가 액티브 하이브리드 X6와 함께 선두에서 선두 그룹을 리드하는 역할을 맞아 참가한 선수들과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BMW 액티브 하이브리드 X6는 연료 소비와 COE 배출량을 기존 모델 대비 20%나 감소시켜 우수한 효율성을 자랑하며, 미니 2는 고성능의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해 모터의 작동음이나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고, 배기가스 또한 배출하지 않아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쾌적한 경기 환경을 제공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